자 오늘 갤럭시 A151 으로 정부른의 생물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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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핸드폰이 왔는데요 바로 갤럭시 A151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핸드폰의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5G도 되는거 물론 화질도 엄청나게 좋아서 무려 FHD 화질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갤럭시 A151 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건데요 우선 이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딱 보시면 와 색감도 너무 좋죠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바다 같은데 이런데 꽃들 이런거 찍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게 또 다른 기능 하나 더 좋은게 있습니다 바로 초광각이 잘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처음에 찍은거랑 이번에 찍은거랑 딱 화면에 이제 스케일이 다르죠 이게 바로 초광각인데 자연 배경을 찍거나 이제 단체 사진 찍을 때 뭐 이럴 때 굉장히 좋거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접사 기능 자 접사 카메라까지 포함한 A151 커드 카메라로 키우고 있는 동물들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확대도 사실 되는데 우선 최종적으로 좋은거는 이제 접사 기능 자 이렇게 확대도 해도 잘 보입니다 이 생물들의 눈이나 털이나 꽃잎의 잎이나 이런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하시면 촬영할 수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물을 많이 다루다보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제가 한번 써보는 중이에요 그럼 잘 칵! 그리고 두번째로 볼 생물은 바로 팩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선명하고 잘 보이지 않아요? 등에 나 있는 혹이나 발색 선명도랑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잘 보이네요 자 다음은 이 친구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파커 뱀목거북입니다 자란 오야 오야 이렇게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찍힌다고? 저는 사실 사육을 하면서 파커 뱀목거북이에 눈을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건 처음입니다 와 이 상태에서 좀 확대해도 오야 왜 이렇게 선명하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블루탕스킹크라는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 비닐이 큼직큼직 막 해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어떨지 이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딱 얼굴만 보면은 그 뱀 아나콘다 약간 그런 눈빛이 오오 더 놀라운 것은 이 코쿠 용룡이 너도 한번 찰칵 자 이 친구는 바로 제가 사육하고 있는 우리 국내 도종 개구리 바로 청개구리인데요 개구리 똥꼬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용용용용용 미안하다 자 이 친구는 바로 인기가 가장 많은 파충류 도마뱀인 바로 크레스트 개코입니다 와우 색감도 워낙 좋고 보통 이런 친구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도 하고 싶어서 보통 저같은 경우에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립니다 찰칵 이번에는 심호흡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초대형 지네입니다 이렇게 찍어도 이쁘고 저렇게 찍어도 이쁩니다 멋있으니까 한번 찰칵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들 엄마 뱀 눈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이세요? 와 이런 식으로 눈에 줄무늬가 살짝 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렇다치고 바로 옆에 있는 노랑노랑 친구의 눈을 볼까요? 이 친구는 선글로우라고 하는 레오파드 개코인데요 자 우선 초점은 제대로 맞았고 살짝 확대를 해보면 아까 친구와 눈이 확실하게 다르죠 안녕 자 제가 이걸 해서 불러볼게요 친구야 이리 와봐 이 친구는 가까이서 찍으니까 확대 기능도 없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친구 이 친구야 너도 이쁘니까 한번 찰칵 이 친구야 너도 이쁘니까 한번 찰칵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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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친구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바로 슉 늑대거북입니다 와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굉장히 무섭게 생긴 친구인데 이거 제 손을 물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능이 또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잘 됩니다 우선은 이 거북이에 눈을 찍으니까 뒤에 사료들이 안 보이는 거 보이세요? 하지만 사료를 초점을 맞추면 바로 앞에 있지만 뒤있게 보이는 하지만 다시 거북이를 보고 싶으면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보이는 이 기능도 진짜 완전 특화되어 있어서 완전 짱짱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육하고 있는 악어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악어를 가까이서 보신 적이 없을 건데 저는 오늘 이 친구의 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악어의 눈은 바로 고양이 눈처럼 이만 가까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가까이 생물들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거는 개구리 네!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도 접사 기능이 꼭 필요하시고 선명하고 색감이 좋은 핸드폰이 필요하시면 이 갤럭시 A61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그럼 다음에 봐요 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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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